김씨 진짜 너무 잘했어. 네, 감사해요. 아, 근데 내가 그런 조언도 했었나? 어릴 때 얘기부터 해서 공감대 건드리라고. 아, 그건 구단수가 해준 말이에요? 그래? 중화국어라 다르네. 네. 가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도 해줘요. 단수가 그런 면도 있구나. 팀장님한테는 정말 감사해요.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는 게 예뻐. 자꾸 더 도와주고 싶어. 뭐 먹을지는 생각해 놨어? 공모 끝났으니까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해야지. 아, 정말 이런 날도 오기는 오네요. 저 늘 꿈이었거든요. 정직원 서원쩍 목에 걸고 당당하게 출근하는 꿈. 옆에 훤칠한 남자친구 한 명 깨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그 꿈 다 이룬 거 아닌가? 아직 멀었어요. 저 정직원 돼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 데이트는 언제 하지? 그것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죠. 우유. 맹궁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